대장암은 우리나라 암발병률 2위인 무서운 질병입니다.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 초기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이란 어떤 병인가요?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대부분 선암 샘세포이며 림프종 6종, 편평상피암, 다른 암의 전이성 병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식습관 및 생활습관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유전적 요인도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나 섬유소 섭취 부족, 비만 또는 음주과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초기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통, 설사, 변비, 혈변, 빈혈, 체중 감소,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피가 섞인 혈변, 점액변 등 대변의 변화와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빠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을 확률이 높으니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장암 예방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정기검진입니다. 대장암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생존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전이되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는 5년 생존률이 93.9%까지 높기 때문에 더욱더 초기의 발견이 중요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가족력이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육류 위주의 식사보다는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좋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